안녕하세요. 국산차 일련보증업체 구매중총각들의 정진환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함께 볼 차량은 제네시스 G90 차량 회장님 차량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는 수원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죠. 비대면 탁송 가능하고요. 프라이브 가능합니다. 국산차 일련보증해 드리니까요. 많은 문의 드릴게요. 그럼 첫번째 차량 시작해 볼게요. 출발! 첫번째 차량 제네시스 G90 차량 판매가격 3480만원입니다. 2019년식이고요. 주행거리 19만km로 된 차량입니다. 거의 7,8천 감가 60%, 65% 된 차량이죠. 성능기록부 보겠습니다. 용도변경 없습니다. 사고 없고요. 단순술이 없어요. 미세누도 없는 깔끔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시트 컨디션 아주 좋죠. 뒷열도 좋고요. 일렬 전면보 잘 보이고요. 핸들 컨디션 좋고요. 크루저 컨트롤 되어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습니다. 타이어의 상태 양호하게 되어있고요. 엔진 멋지게 되어있습니다. 뒷열에 TV 모니터 두 개 되어있고요. DIS 되어있습니다. 양방향 통풍 열선 시트 같이 되어있고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습니다. 1렬에도 양방향 통풍 열선 시트, 후석 커튼, 핸들 열선 키 보입니다. 후방 카메라 있고요. 측후방 카메라 다 있고요. 어라운드 뷰 되어있는 차량이죠. 전동 트렁크 있고요. 메모리 시트 있고요. 워크인 있습니다. 좋은 차량. 모니터. 네비게이션 와이드로 되어있는 차량. 축구방 경보. 차선 히터 미크로우 방지. 전동 트렁크.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되어있는 차량. 메모리 시트 되어있죠. 괜찮은 차량입니다. 판매 가격 3,480만원 되겠네요. 다음 차량 볼게요.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판매 가격 2,599만원이고요. 2019년식 19만 킬로로 된 차량이에요. 여기까지는 합격. 성능이력 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렌트력 있습니다. 사고 없고요. 단순 교환 있네요. 이쪽 부분에 프론트 도어, 커터 패널 쪽에 단순 교환 있습니다. 미세누 하나 있어요. 이런 차 있네요. 타이어 휠 상태 양호하게 되어있고요. 엔진도 괜찮네요. 일렬 시트 컨디션 되어있습니다. 괜찮나요? 양방향 통풍 열선 시트, 핸들 열선, 후속 커턴, 옵션들, 키 보이죠? 시트 컨디션 괜찮습니다. 전동 트렁크 있구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습니다. 크로즈 컨트롤 있구요. 뒷열, 양방향 통풍 열선 시트, DIS 같이 되어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있구요. 괜찮죠? 법인 관리했던 차량입니다. 네비게이션 있구요. 핸들 상태 괜찮은 차량 되겠습니다. 미세누유 하나 있구요. 사고는 없는데 단순 교환은 있습니다. 그거 감안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판매 가격 4590만원입니다. 2019년식이구요. 주행거리 73,000km로 된 차량이에요. 네, 겉으로 보면 아주 괜찮은 차량. 네, 3.8, 4사령관용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이죠. 용도 변경, 렌트력 있어요. 사고 없구요. 단순 교환 없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미세누도 없는 깔끔한 차량. 가격이 높은 만큼 아주 좋은 차량이죠. 시트 컨디션 괜찮습니다. 뒷열도 완벽합니다. 네, 좋아요. 열렬 전면부 아주 잘 보이게 되어 있죠. 네, 멋지게 되어 있는 핸들 되어 있구요. 좋죠? 오드그레인으로 되어 있는 차량 옵션들 되어 있네요. 양방향 통풍 열선 시트 되어 있구요. 핸들 열선도 있어요. 후석 커튼 있구요. 네, 타이어 휠 상태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엔진도 완벽하구요. 네, 좋아요. 전동 트렁크 있구요. 뒷열디아에스 커튼 있구요. 네, 워크인 있습니다. 자, 어라운드뷰 있구요. 네, 어라운드뷰 있구요. 후방 카메라 축구 후방 카메라들 되어 있습니다. 자,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구요. 자, 내비게이션 되어 있는 차량.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구요. 네, 축구방 경보 차선의 탈 미끄럼 방지. 네, 좋은 차량 메모리 시트 되어 있는 아주 완벽한 차량이 되겠네요.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 자, 이 차는 지금 상품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판매가기 3279만원입니다. 2019년식이구요. 주행거리 14만키로 된 차량. 네, 좋은 차량 같아요.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는 차량. 상품화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원하시면 직접 오셔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네, 성능이로 볼게요. 자, 용도변경. 렌트리어 있습니다. 사고 없구요. 단순교환 없습니다. 미세누도 없어요. 괜찮은 차량. 네, 상품화 진행 중입니다. 다음 차량 볼게요. 자, 3.8 사령고동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이죠.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네, 브라운 베이지 조합에서 만든 아주 깔끔한 차량이죠. 자, 판매가격 3799만원입니다. 2019년식이구요. 자, 주행거리 짧아요. 12만키로 된 차량이에요. 괜찮은 차량. 아주 좋아요. G90 차량. 자, 성능기록부. 자, 용도변경 없습니다. 사고 없구요. 단순교환 없습니다. 좋아요. 미세누도 하나도 없는 깔끔한 차량. 타이어 휠상태. 아주 멋집니다. 엔진도 멋지고요. 와, 보세요. 브라운 베이지가 아주 조화롭게, 아주 조화롭게 만들어진, 연출된, 아주 인테리어 너무 좋죠. 양말형 통풍 열선 시트 있구요. 네, 키 보이죠? 와,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와, 트렁크 좋구요. 전동 트렁크 있습니다. 자, 썬루프 되어 있구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되어 있구요. 와, 멋지게 되어 있는 뒷열 DIS 열선 시트 다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 네, 어라운드 뷰 있구요. 멋지게 되어 있죠? 아, 인테리어 너무 이쁩니다. 네, 크루저 컨트롤 되어 있고, 뒷열 시트 깨끗하게 되어 있죠? 일렬도. 차량 관리 상태 너무 잘한 차량입니다. 판매가격 3799만원입니다. 아주 훌륭한 차량 되겠습니다. 완전 무사고, 1인 신조는 여러분 꼭 사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자, 판매가격 3950만원입니다. 자, 2019년식이구요. 주행거리 87000km로 된 차량. 네, 멋지죠? 괜찮죠? 네, 3.8 사령고동 럭셔리 모델이요. 자, 성능 기록포 보겠습니다. 자, 용도 변경 없습니다. 네, 사고 없구요. 단순수리도 없어요. 미세누도 하나도 없는 깔끔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타이어 휠 상태 깨끗하게 되어 있구요. 엔진도 멋집니다. 네, 일렬 전면부 아주 깨끗하죠? 잘 보입니다. 일렬도, 네, 멋지게 되어 있는 옵션들. 네, 키 보입니다. 시트 컨디션 아주 좋죠? 전동 트렁크 있구요. 썬루프 되어 있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구요. 뒷렬, DIS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멋집니다. 내비게이션 되어 있구요. 네, 크루즈 컨트롤, 핸들 상태 양호하게 되어 있네요. 네, 가격 대비 주행거리가 아주 괜찮은 차량 메모리 시트에 있구요. 자, 좋아요. 아주 좋은 차량.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옆으로 보나 너무 좋은 차량이죠. 자, 이렇게 보시다가 이 차는 내가 꼭 사야겠다라고 생각되어 주시면 차량 번호와 함께 위에는 전화로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좋은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응원의 메시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구요. 하시는 모든 일에 축복이 넘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